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민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소리 없는 외침, 백드롭입니다. 네, 백드롭이라는 게 이제 배경을 뜻하는 건데 요즘 각 정당들이 저렇게 뒤에 배경을 걸어놓고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당의 보통 핵심 정책이나 홍보 문구를 백드롭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에 걸린 백드롭을 한번 먼저 보시죠. 네,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바탕에 민주당의 혁신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겨냥한 겁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이딴 실험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치고도 사과하지 않는 뻔뻔함까지 민주당스러운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혁신위원장입니다. 저렇게 백드롭을 걸어놓고 민주당을 비판하니까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백드롭의 원전은 민주당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백드롭을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죠.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백드롭에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등장한 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바다를 배경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과 함께 국민 안전수호가 적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맞서 우리 바다를 지킨 이순신 장군처럼 일본 오염수 방류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땅에 묻으면 됩니다. 일본에서 지불할 비용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오염수 문제를 친일 프레임하고 연결을 하면서 국가 영웅까지 등장시켰다 이래서 논란이 좀 됐었죠? 네 그래서 당시 여당에서는 뜬금없는 이순신 장군을 반일선동에까지 이용한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순신 장군을 반일선동에 이용하는 것부터가 경강부회식 역사온압용입니다. 반일선동도 맥락이 있어야지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앞서 이제 괴담과 선동은 공공의 적이라는 문구로 백드롭을 만들었는데요. 이 적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이 적이라는 단어에 민주당의 상징색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양당이 백드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텐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색깔이나 모양 이런 것들도 관심이 가는 포인트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굴욕회담이라고 비판을 했을 때 국민의 자존심을 짓받지 말라는 문구의 백드롭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글자의 서체가 바로 신연복체였습니다. 아, 그랬죠? 아시는 것처럼 신 씨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통일현명당을 조직해 간첩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물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연복 씨를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밝히기도 했고 안철수 의원도 신 씨 상가에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다가 당대표 경선 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첫 번째 물음표, 소리 없는 외침, 백드롭에 대한 느낌표는 촌철살인 백드롭으로 하겠습니다. 과거 박희태 국회의장은 당 대변인 시절 촌철살인 논평으로 유명했었죠. 지금은 일반 명사처럼 돼버린 내로남물이라는 말도 박 전 의장이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공당의 백드롭은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 풍류를 담으면서도 이런 촌철살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